그냥 저 버스트니까 모자이크 처리해 주실래요? 택이 여기 뻔히 나와 있는데. 미지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느낌? 오빠, 이거 택배야? 길이 있네. 아, 차 세우구역에서 걸어가면. 오, 이거 대박인데? 형, 옷 갈아입을까? 어, 갈아입을래. 근데 밑에 들어가면 옷 갈아입는 데 없지 않아요? 여기서 갈아입고 가는 게 좋지네. 여기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갈아입어도 돼. 와, 요한이 서퍼네. 그냥 딱 입어버리네. 그냥 뭐... 대중탕인 줄 알았어. 아, 나도 길바닥에서 갈아입고 싶다. 그냥 다 벗고 입고 싶다. 그렇죠. 답답하다. 그냥 저 버스트니까 모자이크 처리해 주실래요? 이거는 그냥 안에 놔도 되죠? 우리 물놀이 용품 좀 챙겨가자. 요한아, 너 윗두를 뒤집어 입은 거 아니니? 요한아, 너 윗두를 뒤집어 입은 거 아니니? 이거 또? 야, 이거 좀 봐. 택이, 택이 여기 뻔히 나와 있는데. 오, 친구야. 왜 옷을 제대로 못 입는 거야? 정말. 왜 뒤집어 입고 거꾸로 입고 자꾸? 속상해. 어휴, 어마어마하네. 요한이 씨. 혀치에 지금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왜 했어? 왜요? 방렬하다. 박렬하다. 죄송합니다. 상원. 상원. 보리야, 옷. 야, 이 룩 좋다. 야, 이 룩 좋다. 근데 너 옷 거꾸로 입은 거 아니냐? 이게 앞에 아니야? 어? 거꾸로네. 아유. 칠칠맞다. 어떻게 앞으로 입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진짜 칠칠맞다. 야, 야. 티를 똑바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게 커다란 7살짜리. 사내야겠다. 고고고. 야, 비밀의 길이야, 비밀의 길. 우와, 되게 가깝네. 우와, 예술이야. 아니, 여기를 아는 서퍼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동안? 우와. 우와, 진짜. 그 차에서 내려가는 그 길부터 정말. 좀 더 가깝다. meinen 아쉽다. 하하하하. 꿀벅한 potencial. 가쩔.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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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아, 극도가 튀깎어 줄래. 좌단으로 누군가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를 탈고 보게 되는 거 맞죠.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시원해. 와... 아... 어떻게 해야 물이 좋아지지? 우와... 저기 쓰네. 나도 이거 연습해 보고 싶다. 저도 이거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난 배워보게. 배워본대. 오빠 수시미 한가랑 비슷해요? 비슷해. 아, 그래? 아까보다 훨씬 나죠? 잠시만요. 아, 차가워! 우와, 차가워. 뒤에 하나로 한 번 누워볼게. 네.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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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드에, 보드가 이렇게 있는 거야. 파도가 뒤에서 이렇게 펴줄 때 앞에를 무게중심을 주면서 밑으로 쑥, 같이 파도의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야? 파이팅! 파이팅! 뒤에 거를 한 번 살짝 밀어볼 테니까 패들. 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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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들. 이게 뭐야, 이렇게 펴라고? 이게 뭔데? 지금 넘어간 거야. 지금은 이미 파도가 저리 지나간 거고. 아, 진짜? 형!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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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빠, 오빠 이거 택배야? 보내 다시! 나 택배야? 간다, 택배! 보내! 이천희 씨 맞죠? 아, 예예예. 감사합니다. 봐봐, 소희를 지금 봐봐. 자, 패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하지? 이걸 하고 중심이 바로 잡혀. 이렇게 쭉 밀면요? 시선이 정면이면 잡혀요. 어디? 여기를 안 보고. 정면.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러니까. 이렇게 패드를 이렇게 하다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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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쭉 밀면. 바로 일어나? 패드를 한 번 해보실래요, 지금? 패드를 보고 해보실래요? 이렇게? 패드를 하고 쭉 밀면 푸시한 다음에. 한 번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알았어, 해볼게. 푸시. 패드. 어.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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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렇죠, 진짜. 그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언니, 앉는 게 반이에요, 진짜로. 아, 그래? 예.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해봐요. 근데 이거 할 때 여기까지 아예.. 여기를 짚는 게 좋아요, 언니. 가슴에서. 딱 가슴 옆에. 그러면 중심 잡기가 더 편할 거예요. 소희가 잘 걸어치네. 아니, 우리보다 소희가 나아. 소희가 낫네. 소희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소희가 진짜 맞춰. 패드 먼저 해볼까요? 아까 저랑 똑같지? 패드 하고 밀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